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악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과 여성에 대한 다소 격정적인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정리해 나가면서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진정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본심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진정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처한 형편은 건강한 신앙과 신앙이란 옷만 입은 채 악한 신앙을 행하는 이들 간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만 있었어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에베소가 처한 문제는 강력한 로마의 군대로부터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수도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시아주에 거주하는 높은 관료들이 다 사는 곳이었으며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손이 직접 손이 미치는 곳이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AD 64년경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전역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과실을 덮고자 그때 범인을 지목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겠어요. 에베소가 로마와 거리는 있었지만 로마 황제의 손이 미치는 영역에 있을 때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내의 어둔 밤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화형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64년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디모대 전설을 썼던 63년으로부터 65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처한 현실은 정말 피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권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께까지 해를 입혔던 지도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소불위의 권이었던 황제를 향하여 숭배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박해가 그치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망가지기 위하여 저주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도고를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 특별히 그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극심한 박해를 했던 지도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실제로 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정말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기도를 통하여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로 인하여 바뀐 지도자들의 마음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불이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또한 가정의 형편에서나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그러므로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도고, 중보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함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주님께 주셔서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도 애굽에 있는 이들의 부르지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줄이고 목마를 때에 부르지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어가 있을 때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거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악한 법이 제정되고 얼마나 참 눈물 흘리는 일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충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오 상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방법이오 특별히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이 개운하지 않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지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당연한 영역이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돌로 처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도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하여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일히 얻여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늘이 열려지고 영광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가 사실은 저절로 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한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서 다시금 복음을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여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희망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으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을 향한 분노로 채워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대하면 나를 살리신 감격이 넘칠 뿐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으니 저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박해의 문제에 더해 거짓된 교훈의 문제로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남성들이 변론과 더불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노를 쏟아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는 건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노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의 지혜로 분노를 내거나 변론할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분노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차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를 정말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임을 정말 믿습니까? 기도가 정말 권능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도처에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보다도 해하릴 수 없이 높은 지혜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으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지혜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짜 지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를 살아본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과거를 살아본 사람이죠. 오랜 경험이 축적되셔서 미래를 예측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일을 살아본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내일을 열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내일을 여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내일과 그 모레도 열어가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론이나 분노나 불안의 감정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콩고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남아서 선교지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캔브리지 대학에서 의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의술을 통하여 많은 선교활동을 하던 그녀가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지키리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잊고 싶은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묵고 있던 집에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그녀가 수풀을 향해 뛰어갔으나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수치라는 수치를 다 당하였습니다. 짐승이나 갇힐 것만 같은 우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령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때 기도조차 할 수 없던 그때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묻는 것입니다. 로즈비어야 네가 그곳에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니 감사할 수 있겠니 선교사님의 마음에 화가 일더랍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요? 한참 분노의 소리를 쏟아낸 이후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로즈비어야 내가 너를 믿어서 그곳에 두었다. 로즈비어가 한참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 그 말씀을 받고 고꾸라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 없으나 즐거울 것 같은 제 안에 오신 주님이 보배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하여 계속된 콩고의 놀라운 사약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기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스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문제에 더하여 특별히 여성들의 문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근거하여 교회 안에 여성들이 잠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한 가지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을 시작하며 말씀한 또 이와 같이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짓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안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와 같이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래서 기도로 동역하는 것 정말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의 문화였던 아데미를 숭배하는 여사제들과 같은 복장을 한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심각하게도 아데미 신전에 섬기던 여사제와 같이 음란한 복장을 했을 뿐 아니라 거짓된 율법을 그대로 배우고 교회의 질서와 상관없이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다소 격정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여성들을 향하여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양한 말씀이 있겠지만 또 이와 같이 선한 행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의 말은 정말 번지르르게 하지만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목회자를 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목회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선한 행동을 정말 살아내는 것 세상 살인들이 다 주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10편, 19편,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진다면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일상에서도 이와 같이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실하게 살면서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많은 여성분들이 그 카페로 들어와서 음료를 주문하고 한 켠에 앉아서 다소 수다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일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분, 여성분이 오시더니 그 청년을 향하여 격양된 표정으로 다소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의 맛이 이것이 아니랍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손님, 이 음료 주문하신 것은 원래 이 음료의 맛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더 험상고둔 표정을 하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욕설을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이끌고 카페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주문했었던 카페의 모니터를 보는데 주문하신 분의 아이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가 주님의 사람이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했다면 이와 같이 사는 것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 번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과 2절을 간절히 붙잡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1절과 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주님의 마음으로 경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구원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평안하며 또 하나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신정한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책이 주의 마음으로 품은 정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의 도처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나라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합심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교회와 세상에서 변론이나 다툼은 그 자체로 악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남성된 성도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사라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론이나 다툼 그 자체가 악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악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안을 생각하고 행할 때 변론이나 다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심을 신뢰하며 주의 역사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의 남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남성들 일어나게 하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통로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령을 치며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회의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오직 선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사라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